테슬라 소식입니다 올해 독일 내 판매량 전년 대비 2배 증가 이상 테슬라는 올해 독일 내 차량 판매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19일 독일 주간 아우토모빌보해를 인용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독일 공장은 매년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의 한 임원이 밝혔다. 지난해 테슬라는 독일에서 39,714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테슬라는 베를린 인근 그로앤아이대의 유럽 내 첫 기가 팩토리를 가동 중이다. 한편 이날 테슬라는 중국 내 일부 도심 전시장 폐쇄를 고려 중이라는 로이터의 지난주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속도로 중국 내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코비드 폐쇄 기간 동안 트래픽이 급감한 베이징 등 도심 쇼핑몰 전시장을 폐쇄할 계획이며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가능한 저렴한 교회 지역 매장에 주력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테슬라에게는 두 번째로 큰 주요 시장이다. 아이폰 14 프로 인기의 생산량 10% 늘렸다. 애플이 아이폰 14 기본 모델 생산을 줄이는 대신 프로 모델 생산량을 10%가량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전 예약에서 신형 모바일 1피를 적용한 프로 프로 맥스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자 무게출을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으로 수정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21 애플 전문 분석가 고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폭스콘 모 회사 호나이에게 아이폰 14 기본형 생산 라인을 프로 모델용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어 애널리스트는 생산 라인 전환으로 아이폰 14 프로의 4분기 출하량 전망치가 1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은 아이폰 14 기본형 플러스의 구형 A25 칩셋을 사용했다. 신형 A26 칩셋과 다이내믹 아일랜드 등 신기능은 프로 프로 맥스에만 적용했다. 이에 사전 예약에서 상위 모델인 프로 프로 맥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고어 애널리스트는 프로 프로 맥스가 중국 내 아이폰 14 사전 예약 85%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본형과 플러스 예약 판매량이 아이폰 SE 3세대와 아이폰 13 미니보다도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부품 공급난에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를 수요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를 주문하면 10월 중순 이후에나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애플이 생산라인을 프로 모델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나선 것이다. 아이폰 14 생산라인이 재편되고 시장 수요만큼 프로 모델을 공급하는 데 성공한다면 애플 4분기 실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어 애널리스트는 생산라인 변동이 애플 4분기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월가 기술 분석가들 10월 중순까지는 약세, 연말 랠리 가능 월가의 기술 분석가들은 이번 주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S&P 500 지수가 6월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중간 선거가 끝난 후 일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9일 CNBC에 따르면 오펜하이머의 RE 월드 기술 분석가는 S&P 500이 3,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50%의 강세장 되돌림에 해당한다. 그의 이전 예상은 단기 저점 3,800이었으나 최근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약세를 지켜보며 3,500으로 조정했다. 이 분석가는 지난 8번의 중간 선거 연도의 주가 지수 평균 합성치를 기반으로 볼 때 뉴욕 증시가 10월에 바닥을 치고 4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뷰티그의 수석 기술 분석가 조나단 크림스키는 S&P 500 지수는 3,900선이 중요한데 이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거래량이 거래된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요일에 그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6월 저점인 3,636까지는 문이 열린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크림스키는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차트 역시 모두 약세 국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펀드 스트랩의 글로벌 기술 책임자 마크 뉴턴도 일반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하락한 경향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뉴턴은 이번 주에도 하락하면 하루 이틀의 반등은 있겠지만 10월에 3,700선 아래에서 지지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큰 강세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술적으로는 현금이 왕이며 시장이 하박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질 것을 권했다. 주가는 지난 화요일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이 예상한 0.1%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폭락했다. S&P500 지수는 4.8% 하락한 3,873회 마감해 6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을 기록했다. 오펜하이머의 월드 분석가는 8번의 중간 선거 연도를 기반으로 볼 때 연말까지는 강력한 엘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유럽중한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 참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유럽중한은행의 중한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중한은행은 지난 9월 16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5곳의 기업과 함께 중한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이용자 사용 설계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유로 사용 설계도 구축 및 기업 시제품과의 통합성 검수 프로젝트에는 총 54개의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 설계도는 디지털 유로로 알려진 유럽중한은행의 중한은행 디지털 화폐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시제품 간의 통합성을 검수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결제체계 내 디지털 유로의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존 이외에는 스페인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카이샤은행, 프랑스의 결제 및 거래 서비스 회사인 월드라인, 범유럽 결제 솔루션 협의체인 EPI 기술금융업체인 넥시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샤은행과 월드라인은 개인간 지불을 담당한다. 두 기업 각각 개인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불 관련 디지털 유로의 통합성을 들여다본다. 유럽중한은행은 EPI와 넥시의 판매 시점으로부터의 디지털 유로 사용 사례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중한은행은 디지털 유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기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올리렌 핀란드 중한은행 총재 겸 유럽중한은행 정책위원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의 강연을 통해 오는 2023년 10월 이후 유럽중한은행이 디지털 유로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중한은행이 내년 10월 디지털 유로 발행을 결정할 경우 출시 시점은 오는 2026년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4조원 매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비테크 기업이 지난해 국내에서 4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보면 2021년 총 209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 9846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당시 6,121억원에 비해 6.5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3.2배 늘어났다. 국외사업자 매출은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 7,08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에 달했다. 현행세법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는데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중대 용역이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비테크 기업의 총공급가의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입의 10%인 3,983억원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큰 해외 사업자가 새로운 일형의 용역 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거해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이름과 간편사업자 등록번호 총공급가에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할 수 없는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비테크 기업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 지배적 주의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에도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임박한 글로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도로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하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